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애하라 여호와를 경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0편 2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0편 2편 1절에서 10편 기자는 어짜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는 이방 나라들의 반역적인 행위에 관한 놀라움과 조수를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왕에게 지배를 받아왔던 이방의 나라들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의외의 일로 가소롭게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해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분노한다는 것은 반역을 위한 모의나 은밀한 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히 속삭이는 것을 나타내죠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의 군항들이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세상의 주권자들이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맞장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나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살인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전두환 정권대 국풍 80인가요? 기억나십니까? 국풍 80이 그게 뭐예요? 무당 푸덕거렸습니다 그거를 막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쳤죠 그런 문화라는 어떤 포장을 통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배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걸 분별하지 않으면 정신나간 목사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을 무수 축복을 해주고 말이죠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물스물 아니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증오한다 누가 증오합니까? 우린 증오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정말 그들이 바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축복을 해주고 이건 정신나간 짓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왕들이란 암몬, 애돔 그리고 모아카 같은 나라들의 왕들을 지칭하죠 그런데 관원들이 서로 꾀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모의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의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모의한 내용이 10편, 2편,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노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여 함께 반역을 깨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자들을 귀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성향은 여전히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도 살겠다는 거거든요 머리도 그냥 막 장발로 기르고 그냥 옷도 그냥 뭐 요상스럽게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옷을 입는 것도 분별히 입어야 됩니다 꼭 무당 부순 옷 입듯이 그냥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절도 있게 입어야 돼요 절도 있게 아멘이십니까? 화장도 너무 그냥 요사스럽게 하지 말라고 내가 새빨간 얘기했다고 해서 또 입술 그냥 새빨갛게 칠하고 금방 양 잡아먹고 온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품 있게 아멘? 눈썹을 그릴 때도 좀 품 있게 그리라고 어떤 사람은 끝을 쫙 울린 사람은 어이 무서워요 그냥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절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와 통치자들을 귀찮게 해야겠다는 거죠 여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분노 민조들이 꾸미는 헛된 일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는 것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 음모를 결국 이루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죠 4절에 나오는 이 주라는 히브리언은 아도나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4절에 나온 주라는 히브리언은 아도나인인데 만물을 소유하신 분 지극히 탁월하신 주 만물 위에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아멘 여기서 시평기자는 다유당조의 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의 왕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한 역할이 뭐냐 불레셋하고 몇 번 싸우기도 하고 또 아말렉하고도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정적을 죽이겠다고 왕의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볼 때 다윗 왕조의 왕은 사람이 세운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조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임 목사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잖아요 여러분 박재진 목사가 사람인 거 아시죠? 혹시 날개 보이십니까? 은혜 있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막 펄럭거리고 있지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임 목사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럼 누구 손이에요? 나만 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죄산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단임 목사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 2편 7절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 아니 목사님 나는 딸인데 아들만 낳았다는데 어떡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포함해서 다윗의 원약에서 다윗과 그의 우선은 여호와의 양자로 선택이 되었죠 여기서 여호와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실제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단임 목사가 중심이 돼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단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자꾸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그래요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임 목사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 또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그 단임 목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단임 목사도 똑바로 해야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계열의 왕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아울러 그의 대적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거 부르셨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0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된 시온의 왕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대간식을 가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한순간에 인정하셨으나 그 인준의 증거들은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요 저녁에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에서 여러 번 나타나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도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셨을 때 또 예수님의 부활 등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랍사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자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멘 우리는 구하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하라 보세요 잘 보세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로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왕의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신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우리 성도들 바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손을 놔버려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되래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사람이 그냥 아주 손을 놔버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듯이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미리 기도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닦아 놓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만들면서 차 타고 가는 거하고 쫙 뚫린 길을 자동차 타고 가는 거하고 뭐가 좋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도로 길을 뚫어 놓고 그 길을 가라 이거야 믿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사라고 우리 뭐하면 돼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정말 놀랍게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서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저는 이 딸을 보면서 이네를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미리 쿡 찔러 놓습니다 아빠 내가 이번 방학 때는 인천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미리 한번 쿡 찔러 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부터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제가 자다가도 인천은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그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친절하게 대전까지 가서 김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차표도 끊어지고 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골보라고 내가 이래 보면 다 이뻐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이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아끼겠어요 아끼지 않겠어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준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많이 구할 거예요 적게 구할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구절해서요 아드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누굴 깨트리고 부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항들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게 하는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의 통치에는 평화적인 요소와 아울러 악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적인 요소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평기자는 군항대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해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므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한 번 더요 여와를 경애하므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여와를 경애한다는 의미가 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섬기고 떤다는 거예요 여와를 경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지 말라고 그리고 섬기고 떨기만 해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거지탕 하지 말고 우거지는 우거지탕 먹을 때만 먹어요 저 인상 써야지 왜 평소에 우거지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뭐 하라고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여와를 경애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와를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박이 막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다고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있죠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때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청종한 사람들은 가축을 들여놔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나도 가끔은 그런다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그분이시잖아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와를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초로 삼아 하나님의 보호와 신을 받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와를 경이함으로 성기며 떨며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도 말이죠 세게 얘기하세요 이야 엄마가 새벽마다 너 왜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이 아빠가 너 왜 기도하고 있어 아직 그땐 좀 큰 소리를 치세요 큰 소리를 너도 좋은 말 할 때 교회 빨리 나가라 건면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화상으로 기도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십니까 자녀들하고 통화하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 지금부터 엄마가 기도한다 잘 들어라 하고 한 10분씩 기도해 줘 그럴 때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와를 경이함으로 성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외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와를 경이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